이번 시간에는 사주 팔자를 보고 생사를 분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주를 보면 사주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오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행을 찾아서 분석함으로써 그 사람이 언제 병이 나고 언제 무식한 표현이지만 언제 죽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별해내는 내용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주에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명성이라고 하는데 수명성이라고 하도 수원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하는 그런 오행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런 오행이 있는 반면에 또 오행이 편중된 사주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사주 중에 모든 여덟 자 중에 일곱 자는 양인데 한 자가 음인 사람이세요. 또 사주 중에 모든 것은 음인데 유일한 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유일한 양이나 음인 오행이 그 사람의 생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양이 깨진다든가 유일한 음이 깨졌을 때 반드시 그때 그분이 그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공망이나 기살이라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편관이나 음관 또는 인성이 일관을 감싸고 있을 때 음관이나 관살, 편관 또는 편인 아니면 인성이 일관을 감싸고 있을 때 이럴 때 이걸 기살이라고 하는데 이 기살이 있는 사람들은 죄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공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 일관의 묘구 아니면 부모의 묘구, 자식의 묘구, 처의 묘구 예를 들어서 이런 묘구가 있는데 그 묘구가 공망일 경우에는 그 해당 묘구는 자기 수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했는데 이 수명성, 수명성이나 수원성 사비의 내 생사를 좌우하는 이 오행이 공망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그 오행을 치면 쉽게 그 사람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운에 사망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판단해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 수명성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수명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왕하면 안 됩니다. 왕. 강하면 수원성이 될 수가 없어요. 내사지의 강하면 수원성이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또 너무 취약, 너무 약해도 수원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천간에 수명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지에 뿌리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지에 있는데 약하든가 이럴 때 수명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수명성이 될 수 있는 오행은 뭐냐? 첫 번째, 식상. 식상이 수명성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식상. 두 번째, 인성. 세 번째는 재성. 네 번째는 록이나 일관이 수명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두를 보면 식상, 인성, 재성, 록이나 일관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 왕한지 아니면 너무 약한지 너무 왕한 것은 제거하고 너무 약한 것은 제거하고 나머지 중에 식상이나 인성이나 재성이나 록이나 일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수명성이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이 수명성이 결정되면 이 수명성이 운에서 12운성으로 병사지나 절지에 오면 세하기 때문에 이때 세안, 운에서 세하게 왔는데 그 수명성을 형충파천이나 묘로 때리면 깨지면 그때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식상이나 인성이나 재성이나 록이나 일관이 반드시 일관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두로 보면 일관이 여기 있으면 식상이나 인성이나 재성이나 재성이나 이 록 일관은 여기서 일관 자체가 되는 거니까 이 록이나 재성이나 인성이나 식상이 적어도 월지나 일지나 시주에 있어야 돼요. 월주나 일지나 시주에 있을 때 수명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관이 을목인데 묘가 여기 연지에 있다. 이럴 때는 이 묘는 록이지만 수명성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일관과 가까이 있을 때 수명성이 된다. 그다음에 이 수명성은 반드시 왕하거나 너무 약하면 안 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이 수명성을 쉽게 찾아요. 그리고 이 수명성이 운에서 병사지나 병사지에 해당될 때 그러면 약해지는 거예요. 수명성이 약해졌는데 그걸 때리면 약한 놈을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망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오행이 너무 편중돼 있는 또 오행이 편중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일관이 연체라는 말인데 연체라는 것은 뭐냐면 일관이 생하거나 아니면 생을 받거나 이런 걸 갖다가 하나에 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관이 여기 있는데 이 주변에 여기 식상이 있고 여기 인성이 있다. 그러면 인성이나 실질적으로 생하는 것이 식상이죠. 식상. 생을 받는 건 뭐예요? 인성이에요. 그래서 일관을 주변으로 이렇게 식상이나 일관이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상하좌우로 이렇게 붙어있으면 그것을 연체라고 봐요. 연체. 연체. 연체라는 것은 하나의 몸체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몸체가. 하나의 몸체가 붙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록도 마찬가지예요. 록. 여기 록이 있으면 이 록도 한 몸체로 보는 거예요. 록이나 식상이나 인성이 이렇게 붙어있을 때 일관에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그걸 하나의 연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연체 중에 하나가 깨지면 그때 사망하는 거예요. 왜? 내 몸 중에 하나가 깨졌으니까. 내 몸 중에 하나가 깨졌으니까. 그래서 생사를 볼 때 이 연체. 연체가 돼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편중되어 있다. 우리가 생사를 분석할 때는 수명성과 어떤 편중 편중 그 다음에 그 일관을 주변에 일관을 해하는 물건들이 해하는 어떤 오행이 붙어있을 때 또 인성이 많으면 인극식이 당연해요. 인극식. 만약에 일관 주변에 인성이 많다 그러면 인극식을 식상은 내 밥그릇이 밥그릇이 엎어지니까 수명성이 깨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생사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수명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구나.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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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